이모 썬 작곡 히힛 나은 유지는 그래서 이거 참 수차례 얘기하긴 했어요 제가 이번에 얘기하면 130번째 정도 얘기이긴 한데 정말 순수소년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많은 아이돌 연습생들을 하면 생각할 수 있는 맑고 꼬마 되게 투명한 시골 소년 이미지 딱 그게 전국이었던 것 같고 이 시골은 지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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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안녕하십니까. 미스터 모시와 함께하는 일본 영어 버린 선생님. 미스터 모시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 좋아요. 오늘의 배울 단어 소개해드리죠. 오늘 배울 단어.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. 바로 줄라입니다. 줄라입니다.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? 무슨 뜻이죠? 7월 아닙니까? 이건 뭐 영어 천재 전정국한테 알지 전혀 몰랐어요. 아 정말요? 그럼 혹시 6월 아세요? 혹시 저희 데뷔한 날인데? 영어로? 40? 버린? 의욕력 장난아니에요. 하늘을 알려면 하늘처럼 따지 역시 전국이군요. 하지만 7월 여러군데 쓸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제가 당신에게 곤란한게 있다. 너의 팀버랜드와 무지티존 빌레줄라인? 네 이럴 때 쓸 수가 있구요. 혹시 1월이 언젠지 아세요 영어로? 하 버린? 너 진짜 모르지? 아 그때 배웠는데 공부좀해 이번에 제가 줄라이를 알려드린 이유는요 정국이가 한 라디오에 나가서 7월에 7월달이 뭐냐고 물어봤을때 모른다는 답이 왔기 때문에 여쭤봤던거구요.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정국이가 2년전까지 드림 스펠링을 몰랐어요. 아 정말요? 그랬어요? 아무튼 여기서 끝냅시다. 안녕 안녕 줄라이 정국이 가능한데 illing 을 정국 이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